안녕하세요 섹션TV 시청자 여러분 경희입니다 인터뷰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을 제가 만나 뵈러 가야 됩니다 너무 떨리지만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진짜 잘생기신 것 같아요 남자들의 로망, 여자분들의 이상형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섹션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뭐죠? 여러분 저 잘할 수 있겠죠? 역대 최강 비주얼 배우들을 만나기 위해 스페셜 리포터 경희 출동! 후광이 비치는 절대미남 장동건 눈만막이 손을 심고! 경희씨 괜찮아요? 침장 부뚜러매요? 제가 오늘 처음 인터뷰를 해서 오늘 처음이에요? 잘 부탁드립니다 큰일났네 나랑 빈이도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요? 어떡하지? 드디어 기다리던 빈의 등장이오? 드디어 기다리던 빈의 등장이오? 어떻게 해? 경희씨 정신 차려요? 인터뷰해야지? 잘 부탁드립니다 말 많이 해 잘 부탁드립니다 두 미남 배우의 만난만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액션 블록버스터 창궐입니다 두 주연 배우 장동건, 현빈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처음 현장 인터뷰 왜 제 눈앞에 계시는 거죠? 저 진짜 너무 떨려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하고 많이 다르네요 어쨌든 영화 창궐 먼저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닌 야이가 창궐한 위기의 조선에 돌아온 이천과 그리고 절대악 김자준의 혈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